그때 이성훈 선수가 따라가는 게 조금 벅찰 수도 있어요 물론 이성훈 선수가 워낙 지금까지 보여준 스텝이 가벼워서 어느 순간 진짜 주도하는 전투를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만 진영수 선수가 드랍십으로 어쨌든 상대 명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단 말이죠 다수 다수 차 어디로 가나요 6시 쪽만 계속 체크하면 됩니다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시 지역은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와 그 앞쪽에 있는 3시 스타팅은 지었으니까 6시 쪽으로 들어가서 이 두 군데만 자각하면 이성훈도 휘청하는 거죠 그렇죠 휘청하는 거죠 야 좋아요 트랍이 10초 난리네요 지인영수 선수입니다 양쪽 두 군데만 자각할 수 있도록 넌피탈적끼도 지인영수 트랍식 그냥 빠져나가는 게 날 것 같습니다 다 내리고 트랍식 빠져나가는 게 날 것 같아요 이성훈 선수 상당히 많은 방향이 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정 한시 지역과 대시 스타팅을 깨질 못했는데 6시가 당하면 안 되니까 여기로 왕으로 와도 사실 보냅니다 이성훈 선수가 자 두 선수 모두 공격이 되는 상태입니다 양쪽 동시 탈퇴하고 있는 지인영수 선수 지인영수 선수를 파지만 한시 지역 쪽 대시 지역 쪽 한시 지역이 멀쩡합니다 예 이 특공대 병력이 지금 많은 걸 터졌어요 여기 떨어져서 이거 지금 제거하는 데 시간 걸리죠 게다가 그러는 동안에 한시와 세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원 상황이 안 돼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상에 발판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저 12킬 탱크가 향하고 있는 저곳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세시 한시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인영수 선수 이성훈 선수도 지금 드랍쉽이 있다면 드랍쉽을 활용해서 한시나 세시 쪽을 깨야 되는데 진영수 선수가 지금 품을 주고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제 얘기만 해야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쫓아온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또 왔어요 어쨌든 어쨌든 또입니다 자 진영수 선수 또 왔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안의 능력 물건을 좀 된다는 것을 진영수 선수 바보기지 마켓 신고도 폭신포력 대신 드랍도 지금 가지라 지금 너무 잘해서 곤략도 있고 여기에 지금 연타가 들어가는 게 아주 검격 분선 다리를 휘청하게 더 휘청하게 만드는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선수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입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진영수 선수의 일자로 내리면서 쫙 CG모드 하는 게 진짜 그 컨트롤도 예술이었고요 공격적인 타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섯시 스타트 쪽에 CG모닥 시작한 문제 포기 시작하죠 여기는 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진영수의 두 번째 모니티는 마비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지역은 밀리면 안 되는데 공격을 선택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걸 자 이건 턴에 걷어내고 턴에 걷어내고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멀티 지역을 지키지 커버 밀동이 금방금방 옵니다 이제 진영수 선수가 드랍스 커버가 왔어요 늦었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선수 반면 여기는 마비 일보 직전 여기를 가도 못 지킬 것 같으니깐 3대에 팩토리를 깨려고 올라갔었던 건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제 상황이 반전 됐습니다 먼저 자리 잡는 쪽이 유리한 구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확실히 진영수가 기동성을 활용한 전투에서는 이성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성훈 선수가 두 번째 개스멀티와 두 번째 개스멀티 뱀지는 없었고 이 지역은 깨지긴 했을 때 이 앞 지역을 가져가면서 자원이 그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영수 선수는 한시 지역을 다 가져갔고 자원 타격이 없는 데다가 이 앞 지역까지 여기는 걷어내는 건 이제 시간 문제고요 그 3시 스타트 볼 때 앞 지역까지도 마음먹으면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천천히 유지만 해주면 됩니다 진영수 선수가 3시 앞 지역 가져가고 있죠 네 아직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여기 가져가야 되는데요 여기 가져가야 되요 여기 안 가져가면 어차피 경허스 경허스가 마비가 되어버린 진영수 선수도 약간 뒷심이 약간 뒷심이 좀 딸린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잘 틀어막고 있거든요 여하튼 이성우 선수 근데 문제는 이 드랍칩에 이은 이 한 방을 얼마나 더 깔끔하게 막내냐인데 네 여기는 이쪽 확장 지역은 지키기 좀 힘듭니다 기동성입니다 네 자 자리 선정과 기동성의 싸움에서 기동성의 싸움에서 기동성의 싸움에서 진영수 선수가 이성우 선수 멀틀이 계속 콕콕 찌르십니다 물론 어깨 투사왕 돼요 삼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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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센터까지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에스십이 던지면서 망하죠 문제는 이 드랍칩에 흐름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도 좀 드랍칩으로 지금 상대방의 어떤 시선을 끌기 위한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성우 선수가 드랍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최고 수준의 트렌드 트렌드 처리하니까 그 정도로 양선수 모두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성우 선수는 드랍칩을 가지고 어디로 목표를 잡을 것인지 먼저 여기 걷어내야 돼요 여기 저기 가져가 버리는 거 진짜 좋은 선택인데요 네 원래 사실 네 저 지역은 진영수 거 진영수의 확장기지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역을 선점해버린 거 선점하는데 좀 더하나요 네 거기 가서 센터 확장기지 쪽 말씀해 주신대로 거기는 진영수 선수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저 지역에 자리 잡은 이성우 선수의 병력은 걷어내야 되고요 네 이게 물론 진영수 선수가 한시기역에 대리머 차재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어쨌든 시종인과 주도하는 전투가 나오고 있기는 안 돼요 아 걷어내네요 그래서 여기는 한트씩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걷어질 때 출발 트랍집 자 진영수 선수가 요거 이거를 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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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력끼리 맞싸운다는 거 하고요 차를 바로 잡아버린 진영수 선수 포격에 여기는 오지 않는 편이니 뭐 그러니까 여기를 내줬으면 여기 이 확장기지는 어쨌든 상대방의 병력이 먼저 내렸으면 자신은 뭐 센터 확장기지 쪽으로 공격을 가던지 다른 데 다른 데에 예 미네럴 확장기지 쪽으로 공격을 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이성훈 선수는 아마 여러 번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그 그 대규모 공중무도의 체제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영수 선수는 여유가 있거든요 배틀크루저 생산하겠다는 거고 진영수 선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기까지만 딱 먹으면은 두번째 확장기지는 여러 번 견제를 당했지만 저기만 먹으면 안정권이에요 안정권 자 이성훈 선수의 상황입니다 미네럴 게스트 총체 2,5 1,4 1,5 1,5 1,5 2,5 1,5 2,5 2,5 2,5 2,5 2,5 로우기 지상군으로 받쳐서 털에 걷어내고 그다음에 들어가겠다는 2,6 2,5 2,5 1,5 2,5 2,5 2,5 2,5 2,5 2,5 1,5 3,5 4,5 2,5 1,5 3,5 2,5 3,5 지갑칩으로 보는 이득은 훨씬 진영선수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여기 소모된 거는 배틀 프로젝트는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틀로 넘어가는 체제인데 그런 넘어가는 체제의 상대를 지상군으로 제압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자, 이성은 선수가 0-3에서 멈췄고요. 0-3 방향력까지 양쪽 다 진영선입니다. 네, 진영수. 초반에 경기 흐름은 약간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진짜 중간 이후부터 드랍십이 마음먹은 대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지속골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이성은 선수는 드랍십이 휘둘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장은 확장대로 계속 피해를 입고 병력은 병력대로 피해 입고 그게 무한 반복입니다. 자, 또 이성은 선수는 대테라전에서 아주 또 반전을 위한 깜짝쇼를 준비하는 게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이성은 선수는 무슨 데 관할 것인지 지금 근데 이성은 선수가 계속 차원이 있어야 하죠. 차원이 있어야 하죠. 한시지역에 지금 대비.